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을 해서 사촌이 배를 샀더니 땅이 아픈 완전 지진 나는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이 40 넘어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다같이 처녀귀신으로 늙어 죽어야지 왜 너 혼자 배신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단체로 손절한 친구년들. 원제 40대 결혼 알림으로 손절당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예비신부입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이번에 결혼 소식을 알렸다가 단체 손절을 당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 글 써봅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니까 뭔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확한 판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잘못이 아니라면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러는 건지 정말 답답해 미치겠으니까 그 이유도 꼭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달 중순에 결혼이 예정된 상태고요. 저를 손절한 애들은 다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이미 졸업한지 20년이 넘었지만 꾸준히 만나왔고요. 한가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얘들 모두 미혼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손절하겠다는 애들 전부 다 미혼이다 이거에요. 이미 결혼을 한 친구들은 아이가 어린 경우가 많아서 미혼인 친구들과 달리 평소 자주 만날 수가 없었고 또 그걸 떠나 정말 많이 친한 친구들 외에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 결혼이라는 걸 이번에 하게 되면서 미혼 친구들과 트러블이 생겼고 진짜 이해가 안돼. 결혼식이 안 오겠다는 건 물론이고 연을 끊겠대요. 참고로 자주 못 보는 기혼 친구들에게 연락했을 때는 다들 그래요. 당사자인 저보다 훨씬 더 기뻐하면서 어머 콩콩아 너 진짜 너무 잘됐다. 우리 식장에서 보자. 아이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얼굴 보기 힘들지만 결혼 당일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갈게. 등등등 이런 좋은 이야기들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동안 인생을 나쁘게 살진 않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행복했죠. 그렇게 식장을 예약하게 되면서 저번에 단체톡 친구 3명입니다. 여기 미혼 친구. 여기다가 얘들아 나 언제 언제 결혼할 거야. 이렇게 알렸더니 반응이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그냥 어 그래. 이게 끝이고 또 어떤 친구는 아예 대답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거 청첩장 아니에요. 그냥 소식만 먼저 알리는 거고 청첩장은 따로 만나서 줄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다들 너무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별말 안 했어요. 조용히 있었죠. 참고로 평소 되게 원만하고 되게 친한 친구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대답을 했던 친구랑은 이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제가 남친이랑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그렇게 3명이 집 근처에서 다 같이 술도 한 잔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 제 남친의 대학 동기입니다. 예전에 이 친구랑 저랑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정말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됐고 그때 저랑 안면을 트게 된 거죠. 그 이후 서로 연락 주고받으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남친의 고백으로 연인이 된 겁니다. 또 결혼도 하는 거고요.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리는 건데 얘가 저희를 소개해주고 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술집에서 본 겁니다. 옛날에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 두 사람이 사귀게 되면서 3명이 가끔 봤는데요. 아무리 이게 대학 동창이라 해도 제 남친을 대하는 태도랑 말투가 굉장히 날카롭고 너무 공격적인 거야. 그래서 함께 만나는 일은 제가 피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연히 또 만나가지고 다같이 술을 마신 거고요. 그리고 술자리를 하는 동안에는 분위기가 그래요. 제 걱정과는 달리 그닥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되레 훈훈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술자리가 끝난 뒤에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표정이 딱 바뀌며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참고로 이때 남친은 화장실 간다며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야 너 뭐냐? 결혼 소식을 왜 단톡에다 올려? 아이씨 그지같은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미쳤냐? 이러는데 순간 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얘 얼굴을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뭘 봐? 너 설마 지금 네 행동이 옳다는 거야 뭐야? 야 너 왜 그래? 많이 취했어? 아까부터 자꾸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랬더니 너한테 좋은 일인 건 나도 알고 있지만 그거를 단톡에다 올리는 건 개념이 없는 행동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개념이 없는 거야? 안 그래도 이 일로 저번에 반응 이상한 것 때문에 기분이 좀 나쁜 상태였는데 대뜸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이때 남친이 다시 가게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런 뒤에 집에 와서 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 뭐 어쩌면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또 친구도 이때 취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갔어요. 해프닝이다 생각하고 또 괜히 좋은 일을 앞두고 긁어서 부스러움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 이제 제대로 일정을 잡고 다 같이 만나가지고 밥을 사면서 청첩장을 줘야지 하는 마음에 단톡에다가 얘들아 니들 시간 되니? 하고 물었더니 다들 아무 말이 없어요. 두 명은 미확인이고 한 명은 확인하고 싶고 이거 뭘까요 여러분? 아니 제 행동이 정말 그렇게까지 개념이 없었던 겁니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술 마신 친구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한테 한 거예요. 그냥 대놓고 물어봤죠. 야 왜 대답이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얘가 하는 말이 너 정말 몰라서 그러냐? 나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결혼 소식을 단톡에다 올리는 거 처음 봤다. 이번에 너 다시 봤다고 얘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과를 했습니다. 아 그래 그랬니? 그래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미안해. 뭐 많이 화가 나면 결혼식은 안 와도 돼. 근데 친구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고 싶진 않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니 됐고 그냥 잘 살아라. 이러고 끊어버리네요. 뭐 나머지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방금 통화를 했던 이 친구는 지금 현재 2년 동안 휴직 상태고 자기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 돼요. 날 잡고 식사 대접 제대로 하면서 청첩장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한순간에 단체 손절을 당했습니다. 그 단톡 알림 하나 때문에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일하는 걸까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같은 동창이지만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기원 친구들한테 말을 했더니 물론 전화로 먼저 알리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며 되레 더 화를 내더라고 저보다 더 그리고 다른 친구는 걔들도 속으론 결혼이 하고 싶은데 현실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던 상황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네가 결혼한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안 좋아서 그런 걸 거야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는데 이거 정말인가요? 혹시 제가 이 친구들 입장을 몰라주고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설령 그렇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뭐 비밀 연애를 해왔던 것도 아니고 지들도 다 아는데 맞는 적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건지 이게 모르겠다는 거죠 끝으로 하나만 더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다들 단톡에서 나가고 없네요 전화도 안 받아요 손절당한 거죠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건가요? 댓글 1번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단톡이 있으면 그곳에 제일 먼저 결혼 소식을 알리고 난 뒤에 그런 다음 청첩장을 주는 날을 따로 잡는 게 우리나라 국룰 아니었나? 어허? 맞네 그냥 쓴이 결혼하는 거 자체가 짜증나가지고 저러는 거지 어 댓글 맞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배아리 척 올린 거죠 저도 여자지만 가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왜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축하를 해줘야 본인도 마찬가지로 좋은 짝을 찾을 텐데 이런 거지 같은 신뽀로 사니까 뭐가 되겠냐고 다가올 인연도 떠나갈 판이야 딱 봐도 다 같이 노처녀 인생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걸로 위안 삼아 왔는데 마흔 넘은 친구가 막차를 타고 혼자 떠나가버리니까 배신당한 기분이 드는 거고 저 랄지들 뜨는 거지 2번 어? 아니 단톡에 모바일만 띡 뿌리고 입을 닦은 것도 아닌데 그냥 톱방에다 먼저 말을 한 것 뿐인데 대체 뭐가 문제야? 미친 거야? 3번 솔직히 비혼을 제외하고 여자 나이 마흔 넘으니까 결혼에 굉장히 예민해지긴 하더군요 저 친구들 그래 다 같이 미혼일 때는 그나마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미 빠지고 혼자 살겠다고 나가니까 당연히 개빡 치는 거죠 지들 입장에서는 저러다가 다른 친구 누군가가 또 결혼한다 그러면 그때는 살인날지도 모르겠네 4번 사실 나이 40대에 그런 상태라면 결혼도 이미 포기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남의 결혼식엔 안 간다고 하는 거지 왜? 돈 아껴야 하니까 나는 못 가니까 5번 당연히 다 같이 처녀의 귀신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배신을 때리니까 배떼지가 아파가지고 저러는 거지 뭐 이런 인연은 삶에서 삭제를 해 아니 먼저 떨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 6번 그냥 자기들이랑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내 처지는 이게 뭔가 싶고 속도 쓰리고 상하고 질투도 나고 확 디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웃기는 건 저러다가도 만약에 쓰니 남친이 바람이 나서 파혼했다 이러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친구 모두로 변신해가지고 뜩달같이 달려들면서 위로하고 술까지 사고 그럴 거예요 그냥 쟤들 버리고 축하해주는 지인들한테 집중을 하면서 결혼 준비하세요 고민 따위로 낭비하기엔 우리 인생 너무 짧고 시간 아깝잖아요 안 그래요? 7번 써니도 자기들처럼 당연히 노처녀로 남을 줄 알았는데 결혼한다니까 자기들 신세가 너무 철양한 나머지 질투를 너무 화까지 났나 본데 그냥 그런가보다 해요 저들은 지금 써니가 그냥 가만히 냅둬도 자기들 인생에서 제일 비참한 기분일 테니까 네가 이겼다고 8번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야 할 정도로 지금 기분이 완전 개 거지 같고 또 비참한 거지 뭐 9번 노처녀가 되고 엄청 오랜만에 청첩장을 받으려니까 단체로 감을 잃었나 보네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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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거지 같네 이상하네 그죠? 보통 결혼이나 이런 거는 단톡에 먼저 소식 알리잖아요 물론 단톡에다가 모바일 청첩장을 올리고 그걸로 입을 싹 닦았다 그러면 쓰니가 욕을 처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 그냥 날 잡고 먼저 알린 거야 기쁜 마음으로 이야 참 땅이 오지게 아픈가 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